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자격 itq 아래 한글 자격증반 문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문제는 2015년 2월 시행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치기 전에 다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동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답안 작성 요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답안으로 해야 된다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파일 저장 답안 전송 그리고 종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역시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부분만 한번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글자 크기 글자 모양은 바탕 글자 크기는 10 검정에 줄 간격 15 양쪽 정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백 설정 왼쪽 오른쪽 11 위 아래 머린말 꼬린말 10 제본 0 그리고 그림 삽입에서는 위치는 문서 내 문서에 ITQ 그 다음에 픽처 폴더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즈의 샘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각 문항은 지정된 페이지에서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1페이지에는 문제 1번 2번 2페이지에는 3번 4번 3페이지에는 이렇게 문제 작성 능력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같이 조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문제를 묶기를 했을 경우에는 0점이 됩니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그룹으로 설정하면 그룹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점 처리됩니다 절대 그룹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은 A4 용지를 해야 되고 네모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시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